안녕하세요.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결절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게 지금은 대회날 당일날 사실 제일 떨리거든요, 아침에. 약간 긴장들 하신 것 같은데. 첫 대회라 그런지 긴장되더라고요. 아까 분위기부터 싹. 싸지. 세계대회에서 다 하신 분들이. 자기 종목하고 달라요. 다르지, 다르지. 장군이 오늘 대회한다고 머리 이빨이 넘겼네. 이빨이가 뭐예요, 이빨이가. 웃자고, 웃자고. 머리 바짝 넘겼는데? 원래 중요한 경기 놔두고는 잠 못 자고 그러는데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지금? 너무 잘 자는 친구가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잘 자서 아직 한 명이 안 왔습니다. 안드레 아직도 안 왔어요, 안드레가. 지금 현재 벌금이 50만 원이야. 벌금이 지금 45만 원 되고 20만 원. 진짜요? 진짜? 지금 안 온 거야? 네, 진짜로요. 그리고 또 다 왔어요? 현우가 안 보이네요. 김현우! 대회 때문에. 레슬링 시합? 무슨 시합? 레슬링 종합 선수권. 종합 선수권? 국내 대회? 네. 한 명 돌아오고 또 한 명 또 없네요, 오늘. 안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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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취해버렸어! 아, 못 잤어. 못 잤어. 못 잤어. 시차자 때문에 잠을 못 잤지? 네, 좀. 앉아, 앉아. 일대야, 일대야. 앉아, 앉아. 방금 일어났는데 얼굴이? 야, 푹 잤다, 푹 잤어. 아, 죄송합니다. 너 지금 47분 늦었어. 9시 시작. 그러고. 뭔 소리 하던데. 9시에는 대회식을 하지. 대회 전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되지 말고 일단은 오긴 왔으니까. 박수 한 번 할까요?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안드레야. 안드레가 아주 좋은 뉴스를 가져왔더라고요. 진짜? 결과가 좋았어요, 이번에? 좋은 결과였습니다. 한국라그비가 17년 만에 월드파수다. 와! 야, 남아공에서 열린다. 남아공 월드컵. 야, 멋있다, 멋있다. 처음으로 일본이 월드컵 못 나갈 때. 우리가 이겼어! 오! 자, 그러면 나라를 위해 빛냈으니까 벌금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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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절반만. 이거는 나라를 빛냈기 때문에 이거는 깎는 게 아니다. 오늘은 벌금 없어요. 브라보. 네. 이럴 줄 알고 늦게 왔네. 네.